박재빈! 네! 독학 1회 2 영희 준비됐나요? 예! 준비 안됐다요! 준비 안됐습니까? 너무 떨려요 오케이 시작할까요? 시작을 하시죠? 어? 화면 안나오네요? 네! 그렇군요 화면이 왜 안나오지? 화면에 뼈치 뼈치 해야지 뼈치 뼈치 아 이거 뭐고나 할까? 으흠 화면이 왜 안나오는게 아니고 화면이 손을 안꼬지 응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화면이 꼬매요 이 친구는 Fork Fork 쓰는 거? F F F F F 너머머띠 O O O K RK RK 아니요 하나 넷 하나 하나 F는 O는 뭐 중에 O O O O O O O 중에 O O O O O O O R은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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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 아니고 온 거 같아? 네. 당연한 거 아니야? 포크라네, 포크. 네. 아, 근데 단어는 맞지, 저거? 예. 포크. 봤더니 다행히, 그냥 찍었어요, 그냥. 이거 찍으면 어떡해, 이 쉬운 거를? 근데 어리랑 케이는 엑스는 기억이 났어요. 나 오랑 오는... 이 쉬운 거를 이렇게 찍을 거 같으면 다른 거는 좀 힘들 거 같은데? 아니, 엘리판드는 진짜 힘들 거야. 엘리판드는 기억이 나네. 피쉬. 피쉬. 그는 뭐? F. I. 쉬. 쉬 소리 나는 게 뭐였지? 박재빈이 쉬 소리가 나는 거 뭐였지? S. H. 그렇지. S, H이 뭐 된다고 가르쳐줬네. S, H, C 된다 했죠. I는 뭐 중에? I, E, O. I, E, O 중에서 뭐 됐어요? E. E 됐죠. 그래서 뭐가 됐다? FISH. FISH. 오케이. 그 다음에 쉬운 거 이렇게 해배면 어떡해. 이제 어려운 거 나올 건데. 계속해서? EG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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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E는 뭐 중에? E, E, O. 중에서? E. E. G는 뭐 중에? G. EGG. G. EG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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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까먹으면 바보 바보. 계속해서? DISH. D-I-S-H. O. 하나, 셋. 하나. D는? D. I는 뭐 중에? I, E, O. I, E, O. 중에서 E, SH는 합쳐서 DISH DISH가 아니고 DISH 근데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?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오케이 잘하고 있죠? 네 잘하고 있네요 D O O R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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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는 D O O는 O R은 R 근데 왜 O이 하는 소리밖에 안나봐요 매일가저 소리 있지 않았어요 O, O은 O, O는 거의 우 소리나구요 가끔씩 O가 돼요 그럼 여기는 O가 된거네요 가끔씩 네 DOOR 오케이 계속해서 E R 자 자,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보자 에이, 에이 에스에이치 에스에이치 시선한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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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틀렸고요, 그쵸? 자, 계속해서 엘보 엘보 쓰는 법 이 엘 엘 오 오 더블유 더블유 끝 엘보 엘 엘 엘 더블 오 이만, 오가 어디에 한 개 더 들어가 오 오를 어디에 넣었을까? 오가, 저기 오가 아닌 것 같아요 얘도 틀렸고요 오가 아닌 것 같아요 얘 틀렸어 이 어, 그럼 다시 해보래 이 엘 엘 이, 오 아, 오가 아닌 것 같아요 오가 더블유인 것 같아요, 정말 더블유 오 오, 이렇게? 예 어, 틀렸고요 예 다음 파이어 파이어 에스 파이 아이 얼 끝 아니요 한소리가 더일거야 올이 아니고 이 얼인 것 같아요, 이 얼 네 이 얼인 것 같아? 네 아니요 아니겠죠 또 틀렸고요 아, 갑자기 팬 F R 아니, 아니 A, N 하나, 넷, 하나 F는 F F A는 뭐 중에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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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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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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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은? N FAN OK, 소리가 뭐라고요? FAN OK, 하나 그 중에 그 합쳐서 do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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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이 꼬리부터 elephant elephant e l e p h a n t 오 맞았다 셋 하나 셋 진짜 맞아요? 넷, 하나, 하나 진짜 맞아요? 저기 애트 같지 않아요? 맨디가 엘라폰트 네 맨디가 애트 이, 에, 어 이, 에, 어 중에서 에 에는 을 다시 이는 뭐 중에 에 에가 아니고 어 같아 에, 어 그래서 옆 가위 소리 아이고야 잠깐만요 옆 가위 소리 한 개 더운데 저거 어 맞네 옆 가위 소리 엘라 그 다음 에는 뭐 중에 에, 에, 아, 어 중에서 어 어, 에는 느, 느, 티는 튜, 튜, 튜 엘라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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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단해 엘라폰트 맞췄어 칭작하게 해 그래서 여기까지가 펀 펀 엘라 됐습니까? 자, 잘했어요 베리굴 한 번 틀렸어 데드 데드 쓰는 법 D, A, D D, A, D 하나, 넷, 하나 D는 D A, A, O, A D는 합쳐서 데드 아 많이 틀렸는데 아 많이 틀렸어요 아 많이 틀렸어요 틀린 거 공부하고 다시 근데 옛날 보다 나아요 옛날은 옛날하고 같은 거 같은데 내가 옛날에는 엘라폰트 못 맞췄는데요 전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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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라폰트 맞췄어 뭐 제발? 응 전분하고 똑같이 틀렸어 잘라질 게 없잖아 공부하고 다시 오세요 네 시험